20. 갈등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자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들기 시작하더니 시내를 통과할 때쯤에 제법 모양새를 갖추어 내렸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몸을 가리고 비가 그쳐줄 때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서둘러 타는 사람 차에서 내리며 신문 등으로 머리만을 가린 채 내닿는 청년들 어수선한 분위기의 저녁이었다 태주는 상화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도 싶었지만 지난 일요일 이후 일체 연락을 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그가 식사 초대를 해왔다 태주는 반갑게 그를 만날 만큼 자신의 감정이 정리된 때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약이 있노라고 했다 일요일 날 상화의 그림을 시내에게 건네주면서 상화의 그림임을 밝히자 아내의 반응은 정말 8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태준이 상화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태주는 시내의 가장된 무관심에서 어떤 두려움과 흔들림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태주는 자제하기 힘들 만큼 시내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 후 3일 동안 태주는 감정을 사귀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좀처럼 가라앉아 주질 않았다 도저히 그런 마음으로는 상화가 만나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 일만은 철저하게 해내는 태준이었다 새로 기획한 상품의 판로 등 여느 때보다 일이 많았지만 손이 가지질 않았다 책임감에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지만 서류와 만나야 할 사람들의 명단은 이틀째 책상에 버려진 채였다 태주는 이러는 자신이 아주 못마땅해서 사내답지 못하다고 자신을 꾸짖어도 보았다 감정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평소 그는 감정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절제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절제함을 기르기 위해 교육이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언제나 그는 자신의 절제된 감정에 충실해왔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 보기는 처음이었다 어제도 그림은 거실 소파 귀퉁이에 세워져 있었다 아내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번연히 들고 들어온 것을 슬그머니 놓아둘 수도 없지 않은가 아내는 내가 유아백과의 관계를 모르는 줄 알기 때문에 내 쪽에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적당한 곳에 걸어보라고 했었다 그런데 아내는 벌써 며칠째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핑계를 대면서라도 걸지 못한 이유를 얘기했을 사람이 저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강요된 이해요 부당한 감정의 소비다 언제까지 아내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차라리 나에게 상화를 만나지 말라고 당돌하게 얘기라도 하면 나을 것 같다 그 그림을 보고 있기가 어려울 만큼 아내는 상화의 진한 기억에 아직도 잠겨 있는 것인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운전석에 앉은 채 집안을 바래다 보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가져다 주는 편안함을 늘 감사하며 그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오히려 행복한 짐처럼만 느껴지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던 집이었다 그러나 지금 태주는 그 집의 문을 들어서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다 일찍 퇴근하시네요? 요즘 회사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태주는 시내의 시선을 피하며 곧바로 거실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을 찾았다 음, 좀 피곤해서 아이들은? 2층 저희들 방에 있어요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시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층 마루바닥이 쿵쿵거리며 아이들이 뛰어내려왔다 와, 아파! 뭐하고 있었는데 아빠 오는지도 몰랐지? 누나하고 그림 맞추기 했다 재미있었겠구나 바깥 차림 그대로 매달리는 두 아이를 데리고 소파에 앉던 태주는 그림이 거실 구석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이자 이봐, 저 그림 그대로 놔둘 거야? 소위 그림을 그린다는 사람이 남의 작품 대하는 매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시내는 주방으로 가려다 말고 깜짝 놀라 태준을 바라보았다 어, 이런! 내 목소리가 너무 컸군 미안해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빠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황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태주는 시내의 당황해하는 시선이 자신을 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표현이 지나쳤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끓어오르는 감정의 응어리 같은 것이 치받쳐 넥타이며 옷가지를 함부로 벗어서 침대에 던져두고 태준은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에 냉수를 연결시키고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저희가 확실히 달라졌어 시내는 저녁 식탁을 보면서 조금 전 자기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던 태준을 생각하며 손은 건성으로 식탁 위를 오갈 뿐이었다 정작 상 차리는 일은 가정부가 다 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도대체 저희가 왜 맞아 부산을 다녀온 이후부터야 그때부터 계속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았어 뚜렷하게 행동으로 보이진 않았어도 무언가를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 혹시 상화형에게서 옛 여자가 나였다는 얘기를 들은 건 아닐까 우연히 내 이름이라도 들먹였다면 그렇다면 어쩌지 그림을 걸어두지 않았다고 해서 더구나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자기만큼 호의로 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사람은 절대로 아닌데 내 추측이 맞는다면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을까 시내가 그림을 걸어두지 못한 것은 남편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녀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한 자신이 떳떳하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남편이 있는 집안에 걸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이 모른다고 하여 태연스럽게 시키는 대로 걸어둘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이는 지금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다 들어가야 하나 이대로 그 사람이 나와주길 기다릴까 식탁 의자에 앉아서 안방 쪽을 바라보며 시내는 망설이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주는 침대에 던져둔 채로 옷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내가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느끼며 태주는 다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다른 때 같으면 갈아입을 옷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을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다른 때는 다른 때는 하며 아내의 행동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 짜증스러웠다 담배를 피워물었다 내가 한 말에 화라도 났다는 얘기인가 놀랐겠다 그 사람으로서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놀라는 게 당연하겠지 이런 식으로 아내를 대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정말 이건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다 차라리 유치해지기까지 하는군 아니할 말로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감정 정리가 안 된 데서야 이건 남자답지가 못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몸속에 있는 내부 기간까지라도 다 토해낼 듯이 식사하세요 시내는 문을 반쯤 열고는 태준에게 말했다 그래 곧 나가지 태준은 옷장에 옷을 걸어두고 나갈까 하다가 그대로 놔두고 방을 나왔다 식탁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환경에 예민한가 보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로 시끄러울 아이들이 말없이 식사만 하고 있었다 간혹 시내가 아이들에게 반찬을 개인 접시에 나누어 담아주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겨우 식탁에 앉은 태준이지만 시내에게 말을 건네기가 거북스러웠다 엄마 나 국 안 먹을래 갑자기 큰애가 반찬 투정을 하였다 왜 그래? 엄마가 아무거나 잘 먹어야 한다고 그랬지? 그게 아니고 국이 너무 짜단 말이야 그때까지 별 맛을 못 느끼던 태준도 큰애의 말에 국을 다시 한번 떠먹어 보았다 정말 짰다 매사 집안일에는 꼼꼼했던 시내였다 식사만큼은 가정부가 주눅이 들 정도라는 평을 받을 정도였고 더구나 어려서부터 싱겁게 먹는 식성을 길러줘야 된다며 태준에게 양해를 구했던 시내였다 당신 아이들 앞이라 길게 말하진 않겠지만 요새 왜 그래? 식탁만이 아니라 도대체 집안이 엉망인 거 느끼고나 있어? 당신도 국 좀 먹어봐요 얼마나 짱가 애들 건강 생각을 해야지 큰애는 괜한 말을 했나 싶은지 쭈빛쭈빛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폈고 시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었다 아유 어쩌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항상 간을 맞추시는데 아유 오늘은 매번 간을 봐달라고 하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제가 했더니 그만 싱크대 쪽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가정부가 얼른 변명을 해왔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일 보세요 나영아 그럼 국 먹지 말고 다른 반찬에서 먹어 엄마가 오늘은 실수를 했나 봐 미안해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신의 목소리가 꼭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태준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가족 모두가 그런 기분이 아닌데도 어느 한 사람의 기분으로 인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마 가족이란 보이지 않는 감정의 끈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보다 두 아이들도 아빠의 눈치를 보다가 평소보다 일찍 수저를 놓고는 저희들 방으로 올라갔다 거실로 나가 신문을 보고 있는 태준에게 시내는 차를 내왔다 저 여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태준을 불렀다 태준은 대답 대신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신문을 한 장 넘겼다 그림을 적당하게 걸어둘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그런지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평소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뭔가 소홀한 게 있었나 봐요 기분 푸세요 태준은 어렵게 말을 마치는 시내의 모습에서 그녀가 무척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내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태준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지금 역시 그런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당장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일이었으면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았다 남들은 간혹 칼로 물을 베는 것이든 물을 베는 것이든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한다는데 태준 부부는 그동안 사소한 말다툼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좀처럼 다툴 만한 일이 생겨지질 않았다 태준이 시내의 모습에서 그녀가 어떨 거라는 것을 짐작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당신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보통 여자들처럼 모른 척하고 그림을 걸 만한 여자도 아니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유하백을 내 앞에서 모른 척 했었어 유하백과 당신이 이제는 무관한 사이라면 왜 지금도 계속 그러지 못하는 거지? 흔들리는 당신 모습을 느꼈다면 그건 나의 옹졸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겠소? 그러나 시내는 자기를 바라보는 태준의 눈빛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로서는 남편의 태도가 자기와 상호와의 지난 일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서 들썩이는 혹시, 혹시? 라는 의문도 애써 무시해버리는 것이었다 말없이 신문만 보고 있는 태준 앞에 서 있는 시내는 갑자기 일어나는 현기증으로 침실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태준의 옷들이 보이자 그녀는 다시 한번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베개 가까이까지 던져진 넥타이와 침대 끝에 걸쳐 있는 양복, 그리고 침대 한가운데 뭉쳐 있는 와이셔츠는 그저 화가 난 김에 벗어던진 옷들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 못한 남편의 격한 감정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이래선 안되겠어, 뭔가 얘기를 해야 돼 아니야, 내 예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그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비겁하게 나를 시험할 리가 없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차라리 그 입에서 상화선배 말이 나왔을 때 아는 척을 할 걸 그랬나 아니면 상화선배 만나던 날 그이 얘기를 하던지 아, 아니야, 그이가 알 리 없어 혹시 미란이가? 내일 전화를 해보면 알겠지 미란에게 알아본다는 게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걔가 말을 안 했다면 남편은 모르는 거야 도대체 상화선배는 아, 아니다, 상화선배를 원망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원망해선 안돼 곧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어지러움에 겨우 정신을 차리며 태준의 옷가지를 하나씩 팔에 걸고는 옷장문을 열었다 신혜는 반듯하게 걸려있는 남편의 옷을 보자 왈칵 서러움이 솟아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서러움이었다 양복을 거는데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신혜는 참아보려고 옷장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혜는 얼른 침실에 딸린 욕실로 들어갔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한껏 틀어놓고 세수를 하듯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울었다 작은 흐느낌으로 울음이 진정되자 신혜는 비 거품을 내어 다시 얼굴을 씻어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충혈된 눈 위로 상화의 모습이 겹쳐졌다 태준이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신혜는 손끝으로 눈가를 만져보고 얼굴에 물기를 닦아냈다 붉어진 눈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다행히 태주는 시내 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대로 방 안에 있을 수는 없었다 눈물 자욱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거실문에 기대어 쓸쓸하게 정원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정원수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교문에서 길게 굴곡을 이룬 교정 끝에 반듯하게 세워진 본관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람에 움직이는 나무소리가 한때의 학생들 웅성임에 묻혔다 애띈 모습의 여학생들은 20대 초반의 발랄함과 싱그러움으로 탄력있게 무장을 하고 거리로 거리로 자신들의 주체할 수 없는 젊음을 쏟아붓기 위해 나가고 있었다 학교 전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다 새로 세워진 건물도 보였고 벤치가 바뀐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교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은 학생들인 것 같았다 건물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공고들의 내용도 많이 달랐는데 그 내용은 학과 행사나 자치 모임을 공고하는 것보다는 대개가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학내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 발표였다 그렇지만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거기엔 다분히 선동적인 면도 있었다 천천히 교정을 올라가며 상환은 강의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3, 4학년이면 학교 생활이나 그림에 대해서 조금씩은 자기 주장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할지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말도 어느란 편인데다 특별히 강의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림을 계속하는 선배로서 도움말을 해달라는 부탁이고 보니 더욱 그랬다 상화는 그림을 그리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기 그림의 개성을 위해 굳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물론 유독 상화가 그리고 싶어하는 주제라든가 색깔이 없을 수도 없지만 그것은 단지 기호일 뿐이었다 오히려 상화 그림의 개성이나 특색은 그림을 그리는 상화에게 달려있다기보다는 상화의 그림을 전시해주는 화랑가의 사람이라든가 소위 실제보다는 이론과 감정에 강한 비평가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등나무 아래에 커피 자동 판매기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학교 앞 다방에 가야 했었다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어 간단하게 원하는 음료의 버튼을 누르고는 얘기를 나누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상화는 왠지 그들의 자유로움과 여유보다는 그들이 잃어가는 것들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사하고 잃고 있다는 느낌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듯했다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필요한 것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그렇게까지 필요치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들 주위의 사물들은 언제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용도만큼만 이해되어질 뿐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의미와 느낌은 없다 단지 필요만이 있을 뿐이다 저 학생들은 그토록 절약되어진 시간을 어디에다 쓰려는 것인가 친구들과 찻집을 찾아가며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찻잔 앞에서의 긴 침묵까지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나 교수실에 들어서자 조교인 듯한 학생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이 교수가 두 팔을 크게 벌리며 상화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상화가 복학을 하고 처음 있었던 실기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한 시간 넘게 이재 앞에 앉아만 있는 걸 보고서도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듯이 그를 피해 다른 학생들의 그림을 봐주었던 이 교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화면을 가득 채우던 힘찬 분노림을 이 교수는 무척이나 아꼈었다 이 교수는 이재 앞에서 묵묵히 빈 백색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던 제자를 떠올렸다 그때의 그 모습에서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쓸쓸함을 보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교수실에서 나온 상화는 실기실로 향했다 유아 물감과 기름 냄새 그리고 두터운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층계를 올랐다 실기실에는 삼십여 명의 학생들이 이재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모여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시내와 함께 그림을 그리다가 과자나 음료수를 놓고 얘기를 나누던 탁자 일렬로 늘어선 석고상들의 그 굵직한 선의 얼굴들 조교의 소개로 후배 학생들 앞에 선 상화의 시선을 복학생으로 보이는 몇 명의 남학생들이 붙잡았다 상화는 그들에게서 헐렁한 잠바 차림으로 피곤하게 앉아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웃음을 띄우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깔끔한 인상의 신의 모습도 보였다 대학 3학년 그 푸른 시절의 꿈과 사랑과 절망이 늦가을의 햇살이 되어 상화와 신의 어깨로 떨어지고 있었다 화장을 끝낸 미라는 시계를 보았다 미라는 옷장 문을 열고는 입고 나갈 옷을 골랐다 음식을 만들려면 편안한 바지가 좋을 텐데 그렇다고 박태준 씨를 초대해놓고 바지 차림으로 입을 수도 없고 아니 그런데 난 초대하는 입장이야 초대받은 입장인 거야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입장이구나 미라는 실크 원피스와 바바리 코트를 꺼내어 옷장 문에 걸어두고는 방을 나갔다 외출해서 돌아와 혼자 식사를 해야 될 어머니의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방으로 가서 우선 쌀통을 열었다 한 공기도 안 되는 쌀을 플라스틱 바가지에 부으며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와 둘이 식사를 하다가 가끔씩 느끼는 쓸쓸함 같은 건 이젠 음식을 넘기듯이 쉽게 삼킬 수가 있으나 쌀을 씻을 때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울한 마음이 되고는 했다 아이들 소급 장난처럼 제대로 씻을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양의 쌀이 손 안에서 만져질 때 솟아오르는 감정을 누르려고 힘을 주어보지만 쌀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고 겨우 몇 톨의 쌀알만이 소나기에서 조용히 남아있는 것이었다 작은 남비에 씻은 쌀을 넣고 눈 가늠으로 물을 붓고 불을 올렸다 반찬거리를 찾아보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 동시에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뜻밖에도 시내였다 어머? 웬일이세요? 일전에 혜정이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었으나 시내의 풀죽은 목소리에 미란은 쌀쌀하게 받을 수가 없었다 나 미란이한테 알아볼 게 있어서 뭔데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 혹시 우리 그이 만난 적 있니? 아니요 하지만 오늘은 뵙게 될 거예요 상하 선배님이랑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네 박 선생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던가요? 없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느낌이 시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망설이다가 자기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언니는 내가 박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나 생각하셨군요 미란은 시내를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시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를 기다렸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어 다만 요즘 그의 태도가 하도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언니의 지나친 신경감인이 아닐까요? 유 선배님과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정리되었던 일인데 뭘 그리 걱정을 해요 물론 유 선배님과 박 선생님이 계속 가깝게 지내는 일만큼은 그만두게 해야죠 방법이 문제이긴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겠죠 뭐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전화 끊는다 잘 있어 시내에 수확이 놓는 소리가 청근의 무게나 되는 물건을 내려놓는 것처럼 힘겹게 들려왔다 21. 우울한 만찬 상화는 미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에 있을 초대를 준비하기 위해 미란과 밖에서 만나 장을 보기로 했었다 학교 특강을 끝으로 서울에서의 약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고 미국에서도 금년도에 약속된 일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시간 여유는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이틀 후에는 계획했던 대로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나리라 마음먹으며 상화는 오늘 저녁 태중과의 유쾌한 시간을 그려보았다 약속한 정확한 시간에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 미란이에요 현관으로 빨리 나오세요 미란의 목소리에 상화는 들뜬 기분으로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외국인과 외국인과 그를 안내하는 극히 동양적인 요소로 똘똘 뭉친 사나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현관으로 나오라던 미란은 주차장에 있다가 상화를 보자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먼저 차에 올랐다 아직 시간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 우리 슈퍼마켓 말고 시장으로 가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장에? 네, 좌판도 있고 리어카상들이 소리도 치고 하는 진짜 큰 시장 말이에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수많은 자동차들로 길이 어찌나 붐비는지 미란이 서두를만 했다 한강을 건너는 데만 거의 한 시간이 걸렸고 동대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걸어서야 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장 안은 물건을 파는 사람, 살아온 사람들로 뒤엉켜 소란스럽게 북적거렸다 물건을 흥정하는 여편내들의 손짓과 말씨름에서 생활에 풋풋한 내음이 살아나고 있었고 그래도 자기 물건만 한 것이 없다는 듯 절대로 깎아줄 수 없노라는 아줌마들의 달코달은 말솜씨도 만만치 않게 맞서며 손때가 잔뜩 묻어 반질거리는 돈주머니가 낄낄거리고 있었다 시장 한가운데 각가지 나물들을 팔고 있는 나이든 여인들이 보이자 밤을 꼬박 밝히며 나무를 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상원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빨리 옮겼다 물건을 사고 고르는 미란의 모습은 오랫동안 살림을 하던 여자같이 능숙했다 생선을 고르는 데만 해도 물이 싱싱한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줄 알았고 값을 흥정하는 데도 꽤나 이력이 나 있었다 시장은 다녀도 다녀도 끝이 없이 무척 넓었다 건어물 파는 곳 생선을 파는 곳 채소를 파는 곳 등을 지나치면서 미란도 힘이 들었는지 상화에게 시장이 꽤 넓지 않냐고 물어왔다 그래도 명색이 손님 초대인데 상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아도 휠 정도는 돼야 할 텐데 그렇죠? 미란이가 그럴 만큼 할 줄 아는 요리가 많아 재료만 있으면 뭘 해? 만들 줄 알아야지 어머, 뭐라고요? 왜 내가 음식을 만들어요? 선배님이 하셔야지 내가? 난 못해 난감해하는 상화의 표정이 재미있어 미란은 계속 시치미를 떼어본다 그럼 어떡해요? 박태준 씨랑 선배님 음식 솜씨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나 좀 잘 봐주라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기에 왜 사람을 놀려요? 이 정도면 웬만한 준비는 될 것 같으니까 그만 가요 우리 주차장까지 걸으며 두 사람은 양손에 들려있는 비닐봉지들을 몇 번씩이나 손을 바꾸어 들었다 어차피 손을 바꾸어 봐야 무겁기는 매 한가지련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는 손을 바꾸면서 자리 바꿈도 몇 번 하였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하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내려갔다 시장에서 미처 사지 못한 음료수, 넵킨 등 몇 가지 물건을 더 고른 후 정육콘으로 갔다 마치 주막집 칼도마처럼 얼굴이 움푹 들어간 정육점 남자는 고기를 썰어 저울에 올려놓으며 미란과 상화를 쳐다보고 싱글거렸다 요즘 젊은 주부들은 참 살만 나겠습니다 슈퍼 다닐 때도 남편들이 서슴치 않고 나서주니 예전 같으면 어디 꿈이나 꾸던 일입니까요? 잘한다는 뜻인지 한심하다는 뜻인지 모를 남자의 말을 들으며 상화에게 살짝 윙크를 보내는 미란의 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뭘 제대로 만들까 싶었는데 막상 식탁에 차려놓고 보니 훌륭한 성찬이 되었다 태준에게서도 출발한다는 전화가 왔었고 미란은 마치 준비 상황을 마지막 점검이라도 하듯이 식탁을 살피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으면서도 미란 자신은 흑족한 표정이었다 미란이 다시 봐야겠어 밥도 못하는 여잔 줄 알았더니 음식 만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참 선배님도 아무렴 밥도 못할까요? 어쨌든 마음에 들어 하시니 됐네요 미란은 상화와 함께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식탁을 차리면서 쉴 새 없이 무슨 말인가를 짓거렸지만 실상 마음속은 내일이면 설악산으로 떠날지 모를 상화의 생각으로 우울하기만 하였다 상화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열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가슴에 스며들었다 내일은 어떻게든 고백을 해야지 도어 페이스리가 들리자 상화가 형님 오셨소 하며 급히 도어 쪽으로 갔다 오랜만에 본 태준의 얼굴이 조금은 지쳐있다고 느끼며 미란은 시내에 기어들어가는 전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워낙 좁은 공간이라 세 사람은 바로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다 요 이거 대단하군요 집사람한테도 얻어먹기 힘든 상인데요 미란 씨 솜씨에 놀랐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도 보기만 좋으면 뭐래요 맛이 있어야죠 맛을 보나 마나입니다 이봐 유하배 이렇게 미란 씨를 마음 놓고 부려먹는 걸 보니 혹시 자네 미란 씨에게 흑심 품은 건 아닌가 상화에게 말을 하면서도 태준의 눈길은 상화를 피하고 있었다 형님 졸지의 눕을 도둑으로 만드시렵니까 전 미란이에 대해선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어머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저의 수고에 대해 감사는 못하실 망정 놀리시다니 안 되겠어요 두 분 모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만큼 식사 이후 뒷정리는 두 분께서 알아서 하세요 난 어디까지나 초대를 받은 입장인데 설마 뒷정리를 시키진 않겠죠 글쎄요 자진납세라는 게 있잖아요 소신껏 알아서 하셔야죠 아 이거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군요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식탁을 정리하고 간단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식탁에서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세 사람은 특별한 재담도 아니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태준과 상아는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미란이가 보여주는 태도는 흡사 손님 접대에 능숙한 안주인의 모습처럼 스스럼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술기운이 열게 퍼졌다 잠시 화재가 끊긴 뒤에 태준은 의외로 아내의 얘기를 꺼냈다 유하베 자네가 준 그림 말이야 집사람이 무척 고마워하더군 그림이 좋다고 집사람도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 내가 아마 했었지 미란은 태준의 입에서 신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온 신경이 긴장되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요즘도 그림을 계속 하시나요? 미란이 얼른 화재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태준이 다시 말을 했다 그 사람은 무슨 고집인지 매일 화실에 있으면서도 자긴 나이가 50이 되어야 개인전을 갖겠다는 거야 아마도 그런 마음이 창작하는 사람의 두려움일 겁니다 또한 자기 세계에 대한 끈질긴 탐구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훨씬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이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실 좀 그린다 하면 내보이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그림 속에 담겨진 자기 세계를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표현한 것이랄까 아름다움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뵙지는 않았지만 형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그림쟁이가 되고 싶으신 거겠죠 태준의 얼굴에 그가 무언가 결심을 하고 온 듯한 빛이 잠시 스쳤다 확실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군 그렇다면 자네도 나와 같이 한 십여 년 뒤쯤에 내 집사람 개인전을 기대해보라고 김신의 개인전 태준은 가슴 한구석을 치받으며 소용돌이치는 자신을 향한 분노를 토해내기라도 하듯 짐짓 빠르고 힘차게 말했다 미라는 김신의라는 이름에 반사적으로 몸이 앞으로 당겨졌다 분명 태준은 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미라는 재빨리 상화를 살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태준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태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상화의 시선을 피해 술병을 잡았다 술잔이 비었군 자 한 잔 받게 미라는 상화가 술잔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그의 손을 바라보았으나 그는 침착했다 태준은 자신이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키는 상화를 보며 그의 어깨를 꼭 잡아주고 싶음을 느꼈다 자신이 밝혀야만 했던 사람이 하나의 벽이 되어 두 사람의 사이에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상화가 입을 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태준과 미란 두 사람 중 누구도 상화가 말을 하길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의 침묵은 예상했던 것인 만큼 두 사람은 차라리 상화의 침묵을 무시한 채 애써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었다 태준과 미라는 꽤 늦은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다 어색했지만 세 사람은 각기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 사람은 시간을 인내하고 감정을 인내하였다 현관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는 상화의 손을 태준은 아주 오래 힘있게 잡아주었다 마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사람처럼 상화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의 눈에서 전해지는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응시하며 조심해 가십시오 미란이도 가라앉은 상화의 목소리가 어두운 주차장에 공허하게 울렸다 그만 들어가지 오늘 저녁 고마웠네 아닙니다 그런데 택시가 쉽게 잡힐지 모르겠군요 차를 안 가져오셨군요 박선생님 네 아무래도 술을 할 것 같아서 회사에 두고 왔습니다 미란은 속으로 잘됐다는 생각을 했다 박선생님 제 차를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미란씨 신세 좀 질까요? 물론이죠 타세요 선배님 갈게요 미란은 시동을 걸다가 태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는 차에서 내려 상화에게로 갔다 선배님 괜찮으시죠? 음 괜찮아 내일 아침에 일찍 오겠어요 혼자서 술 드시면 안 돼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빨리 가봐야지 알았어요 차가 떠난 뒤에도 상화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붙박힌 듯이 서 있었다 태준 형님이 신의 남편이었다니 신에는 남편과 나의 만남을 알고 있었을까 그림 때문에 알게 되었겠지 김신의 박태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가 그러나 결국 두 사람 중 그 누구와도 자신과는 인연이기를 스스로 피해야만 하는 이 짓궂은 만남에 상화는 화가 났다 억울했다 앞차의 왼쪽 깜빡이에 불이 켜지더니 갑자기 신호도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것이 보였다 미란의 양미간이 찌푸러져 있는 것을 태준은 볼 수 있었다 미란씨 담배 피워도 되겠어요? 미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첫 모금을 빨아들였다 박선생님 오늘 부인의 얘기 꺼내신 건 의도적이었죠? 미란씨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오늘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결국 그런 방법밖에 없었나요? 미란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앞을 응시한 채 태준에게 물었다 최선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유하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아내에게나 유하백에게 아니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못할 일이더군요 사실은 며칠 전에 신혜언니를 만났어요 두 분이 만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유선배님을 만나서 부탁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그때 언니의 이기심에 화가 나서 얼마나 빈정거려 주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박선생님께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태준은 더 이상 미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변명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다 서로가 좋은 상태에서는 상대를 위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것까지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선 결국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왠지 쓸쓸하군요 유선배님은 신혜언니가 한때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박선생님이 무척이나 아끼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분에게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떠나라는 식의 말은 가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가 지금 지켜야 할 사람은 자신과 그의 아내일 뿐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미란은 태준과 신혜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몇 번이고 묻고 싶었다 미란씨에겐 부끄럽다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유하백에게 안주할 사람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란은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었다 찬 밤공기가 머리칼을 헤집고 들어왔다 큰 길에서 차를 내린 태준은 미란이 차를 돌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란은 백미러를 통해 태준의 모습이 멀어지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힘있게 서 있는 태준의 옆에 상화가 보였다 신혜 언니와 박 선생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그 일이 언제였냐 싶게 웃으면서 생활할 것이고 약간의 앙금은 남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쉽게 털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유선배는 차도의 풍경들이 뿌옇게 흐려져 왔다 미란은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놔둔 채 상화가 있는 오피스텔 방향으로 다시 차를 돌렸다 혼자서 있을 그를 두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배웅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란은 몹시 초조했다 속도가 빨라진 것도 의식하지 못했던 미란은 적색 신호를 받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핸들 가까이까지 몸이 굽혀졌다 미란은 그때야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알아차렸다 다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눈물 자욱을 지웠다 붉게 부어오른 눈자위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라디오를 틀었다 귀에 익은 음악이었다 음악이 두세 곡 정도 바뀌었을 때야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였다 미란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화가 배움을 하던 곳을 다시 한번 살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손거울을 꺼내 점검하듯 자기 얼굴을 확인하였다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의 울림이 미란의 등을 두드렸다 상화의 방이 보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받아들일지 미란은 갑자기 두려움이 일었다 자신의 방문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망설임이 청근의 무게로 그녀의 발목을 그를 향해 달려가던 마음을 붙잡았다 미란은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지 않고는 돌아설 수가 없었다 망설이던 미란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벨을 눌러서야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상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실내로부터 찬 바람이 세차게 밀려나왔다 미란은 잠시 주춤하였다 창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상화는 그 사이 많이 취해 있었다 식탁 위에는 태준이 떠날 때 반쯤 남아있던 양주병이 비어 있었고 큰 유리잔이 그가 얼마나 술을 급하게 마셨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상화는 화가 난 사람처럼 미란을 외면한 채로 식탁 의자에 앉아 마주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기 들겠어요 창문을 닫을까요? 아니야, 그냥 둬 상화는 싱크대 찬장에서 새 술병을 꺼내 들고 왔다 이제 술은 그만 하세요 그러나 상화가 술을 따르자 미란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와 그 중 몇 개를 컵에 넣어 주었다 미란이도 알고 있었나? 네 네 언제 어떻게 알았지? 부산에서 박 선생님을 보고는 신혜 언니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나만 모르고 있었군 미란이 만큼은 내게 알려주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나를 나를 내 모습을 즐기기라도 했었나? 선배님 어떻게 그런 말을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상화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술병을 컵에 대고 흔들었다 대준 형님이 신혜의 남편이라고 하하 신혜의 남편 상화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돌아가는 거야 8년 전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신음에 가까운 상화의 절망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미란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상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울에 오는 게 아니었어 미란의 가슴에 얼굴을 깊게 파묻으며 상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선배님 당신은 왜 이래야만 하죠? 도대체 당신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란 언제나 외떨어진 곳이군요 차라리 고통스러운 울음이라도 울어보세요 당신의 침묵과 인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불공평한 아픔을 소리내어 신음이라도 해보세요 미란은 상화를 더욱 힘주어 안으며 그의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서울엔 잘 오신 거예요 저에게 선배님은 너무도 귀한 손님이시거든요 상화의 젖은 눈이 가까이 다가오자 미란은 눈을 감았다 긴 입맞춤이었지만 그건 상화의 긴 망설임이라는 걸 미란은 알고 있었다 미란의 옷이 벗겨지고 그의 뜨거운 살이 닿을 때 그건 역시 사랑이 아니고 상화의 아픔을 사르는 불길일 뿐이라는 것도 미란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났을 때 미란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상화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상화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아 문 앞쪽에 갖다 두고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처음부터 내가 있을 곳이란 잊지도 않았다 돌아가자 다시 8년 전으로 상화는 가방을 들고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직도 미란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미안해 미란이 상화는 힘있게 문을 닫았다 문 닫히는 소리가 그의 그림자를 잘랐다 터미널은 이른 시간인데도 첫 차를 타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 매표소로 가서 설악산 쪽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바쁜 시간이 아닌데도 아가씨는 극히 사무적인 어투로 뚱하게 넘어가 버려서 상화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시 묻기도 뭐하고 피곤하기도 하여 상화는 대충 강릉이나 속초 쪽으로 가라는 얘기인 것 같기에 옆 창구에서 속초행 차표를 샀다 차를 타기 전에 잠시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맞은편 간이 매점에 설치된 음료수 박스에 찬 음료들을 보자 갑자기 심한 갈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굳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일어나고 싶진 않았다 곧이게 숫자와 점으로 표시된 시계는 아직도 이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도 형근도 모두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상화는 자신이 서울을 떠나는 것을 알려야 할 몇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다 태준 형근 체여사 미란 하지만 이들 중 형근과 체여사를 제외한 두 사람에겐 전화를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꼭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가 없었다 상화는 담배를 새로 붙여 물었다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미란을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쯤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의 어깨를 살며시 잡던 미란에 따뜻하게 떨리던 손의 촉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상화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모두가 끝난 일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사람들에게서 나의 자취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다 어이가 없군 또 도망인가 상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차표를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안내양이 들려주는 반쪽으로 나뉜 차표를 보며 어느 곳에나 찢겨져 나가야 하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내양의 손에 남겨진 반쪽과 자기에게 돌려준 반쪽의 선택처럼 주어진 운명이란 것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삶이란 것에 대해 욕이라도 퍼붓고 싶어졌다 상화는 창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도망치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22. 다시 미국으로 연기처럼 갈래갈래 흩어지는 생각들을 지우려는 듯 미라는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상화의 눈빛만을 떠올리려고 생각을 집중시켜 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상화를 혼자만의 열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후회하지는 않았다 비록 순간이었다 하더라도 분명 상화는 미란과 그의 아픔을 나누고자 있었다 그렇지만 미란은 상화의 행위가 미란이라는 그녀 자신을 향한 투신이 아니라 자기 비애였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머리에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닭자엔 커피가 식은 채로 반쯤이나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입은 채로 몇 잔이나 커피를 마셨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탔지만 커피를 마셨다는 느낌조차도 없었다 목욕을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을 때에야 입안이 씁쓸한 것을 느꼈다 두통이 일어났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약간 힘을 주어 보았다 둔탁하게 맥이 뛰는 반동이 전해졌다 대충 머리 손질을 끝내고 외출을 해야겠다고 집을 나설 때가 9시경이었다 단지 내에 공중전화 박스가 보이자 전화를 해보고 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미라는 그대로 지나쳤다 신호에라도 걸리면 미라는 핸들을 한 손으로 두드리며 신호가 바뀌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상환은 없었다 이대로 떠나버린 걸까 혹시 관리실에 무슨 메모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관리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발 아래로 전신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역시 상환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마구 비볐다 어떻게 이곳을 나가야 할지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미라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랐다 어디고 상환을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운전이 무리라고 생각하며 시동을 껐다 차에서 내려 빌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저, 저, 전화가 어디쯤 있죠? 미라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는 미라니의 앞에 제 열 걸음도 안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미라는 가까스로 걸음을 옮겼다 이모, 저예요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이모 미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란아, 진정해 거기 어디니, 응? 이모, 상화선배, 오피스텔 앞이에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웃음이 미란을 바라보던 모습이 얼룩져왔다 수화기를 놓으면서 미라는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시간을 주어야 해요 혼자서 가게 할 수는 없어요 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라는 겨우 울음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와 건물 맞은편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최여사는 미란이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을 나왔다 미란이의 목소리에서 그녀가 지금 얼마만큼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미란은 차를 시켜놓고 마시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 최여사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생각에 빠져 있었다 미란아 최여사가 당황해하며 급하게 미란을 부르자 고개를 들어 최여사를 바라보았다 전화했을 때와는 달리 미라는 많이 진정되어 있었다 이모 상하 선배가 떠났어요 아직 한국에 있긴 하겠지만 아무런 메모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대로 다 끝이라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제 마음 아시겠죠 그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어요 비록 그러기를 그 사람이 원한다 하더라도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래 미란아 아직 유하백이 서울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응? 이모 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 자신을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절 받아들일 어떤 준비도 생각도 없다는 것도요 내 이런 마음이 어쩌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달아나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제호사는 미란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얘기가 끊기더라도 모르려 하지 않았다 미란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만 같았다 상화 선배는 어젯밤 박태준 씨가 신혜 언니의 남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박태준 씨가 밝혔죠 이모도 아실 거예요 상화 선배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마 더 이상 이곳에는 설 곳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란은 그리고 말을 잊지 않았다 미란을 집으로 데려온 최호사는 미란이 잠든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하는 미란의 어머니에게 대강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었다 내가 그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조용히 기다리자 그의 절망을 이해하고 그의 절망을 치유할 사랑을 소중히 감직하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자 침대에서 내려온 미란은 까운 자락을 여미며 거실로 나갔다 우유를 한 컵 따르던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쳤다 여보세요 미란이군 미란은 상화의 목소리에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선배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배님 미란이에겐 정말 미안해 선배님 저한테 잘못한 일 없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상화는 대답이 없었다 전화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미란은 다급히 상화를 불렀다 선배님 며칠 있다가 떠나겠어 그때 다시 전화할게 안 돼요 만나서 있게요 우리 제가 그리로 가겠어요 어디죠? 거기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다시 만난다는 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그래도 난 그럴 수가 없어요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 설악산이죠 그렇죠? 그래 맞아 하지만 이곳으로 오지 마라 난 내일 다른 곳으로 떠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기는 신호음이 동굴 속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미란에 머리를 울렸다 상화는 이제 떠날 사람으로 이미 결심을 했다 미란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곧 그가 했던 말을 생각했다 미안하다 난 돌아가야 한다 미란의 존재란 그의 마음 속에는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는 듯이 다만 그렇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만 여길 뿐이었다 조금도 자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뒷걸음질하는 그에게 화가 났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호텔에 도착하자 미란은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숙박계에서 상화의 이름을 찾아냈다 하지만 상화의 방 열쇠는 프론트에 맡겨져 있었다 마치 자기가 올 것을 이미 알기라도 한 듯이 그는 외출을 하고 있었다 미란은 우선 커피숍으로 갔다 그를 기다려야 했다 잔을 만지작거리면서 로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은 좀처럼 가주질 않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이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얼마를 기다렸는지 시계가 많이 움직여간 것은 분명했다 일어서서 나오려는 미란의 눈에 상화의 모습이 잡혔다 몹시 지쳐있었다 미란은 곧바로 상화를 향해 걸어갔다 초점 없이 마주 걸어오던 상화는 장애물이라도 만났을 때처럼 피해가려다가 멈추어 섰다 미란이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몇 걸음 뒤에서 그를 쫓아가는 미란은 상화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이 바닥으로 꺼져 들어갔다가는 다시 솟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차를 주문하고서도 상화는 계속 담배만 피웠다 제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절 위해서 이곳에 남아주실 순 없으세요? 신혜 언니가 아직도 선배님께는 현실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선배님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선배님은 단지 선배님의 젊은 날의 패배감과 절망의 한 표상으로 신혜 언니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 하나만의 일로 나머지 기회를 다 묻어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란은 상화의 눈빛에 순간 분노의 빛이 스침을 보았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선배님의 충격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떠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배님의 삶 속에 절 포함시켜 주실 순 없나요? 누구나 자신이 자기를 더 잘 알지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론 어떤 이익을 위해 모른 척 할 뿐이야 미란의 뜻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건 미란이나 나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 아니야 난 결혼하지 않아 당장 결정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란은 테이블 위로 손을 올려 몸을 앞으로 당겼다 하지만 상화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차는 식어가고 있었다 그만 가지 미란에게는 정말 미안해 선배님은 자기 감정밖에 모르시는군요 자기 아픔에만 빠져서 아무도 생각지 않으려 하시는군요 이건 선배님 자신도 신의 언니도 박태준씨도 어느 누구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선배님 스스로가 택한 감옥일 뿐이에요 상화는 미란이의 말이 끝나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란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대로 앉아 있어야만 했다 방으로 올라온 상화는 미란이의 말을 계속해서 대내어 보았다 스스로 선택한 감옥 신혜는 단지 내 젊은 날에 절망의 표상일 뿐이었나 그러나 미란을 받아들일 순 없다 어떤 형태로든 내 기억 속에 신혜와의 약속이 남아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러면서도 미란이를 받아들일 순 없다 난 언제나 혼자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미란이 너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나의 선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창문을 열어놓고 상화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미란이 그대로 놔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미란이가 단념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떠나기 전에 태준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형근이도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달력을 찾아보았다 서울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어 있었다 그동안 지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비춰졌다 순간순간 맛보았던 살아있다는 느낌들 태준과 미란 최여사 형근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던 날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상화는 술을 한 잔 따라서 창가로 갔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다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산의 커다란 몸체가 별빛에 떠 있는 섬같이 보였다 상화가 다시 내려와 줄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다 미란은 어두워진 창밖을 보다가 호텔을 나왔다 조금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모든 일을 잊으려고 할 것이다 나까지도 바람이 차져서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꽤 밤이 늦어서였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가야만 하는지 미란은 아무라도 붙잡고 묻고 싶었다 핸들에 머리를 숙였다 미란은 그렇게 차 안에서 밤을 보냈다 그리고 어둠이 서서히 거치는 걸 보며 미란은 시동을 걸었다 그래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성급했어 그 사람은 우선 혼자 있어야 해 휴게실이 보일 적마다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쉬었다가 출발하고는 했다 서울에 들어서니 아침 출근 시간이었다 미란은 곧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함을 느끼며 천호동 근처에서 강변도로로 들어섰다 신의 언니도 박 선생님도 모두 말 몇 마디로 제 자리를 찾아갔다 유선배도 제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역시 유선배만의 자리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 자리는 잠시를 지나 얼마를 달렸을까 저만치에 상화가 묶던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다 미란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상화를 떠올렸을 뿐인데 머리를 가르는 듯한 대형차의 크락션 소리가 한꺼번에 귀에 쏟아졌다 사진 앞으로 피어오르는 향이 웃고 있는 미란이의 눈가에 눈물 짜옥처럼 번졌다 최호사는 넋을 놓고 앉아있는 미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안고 있었다 영안실은 썰렁했다 사람은 죽으면 자기의 체온만 식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의 체온마저도 아삭아 버리는 걸까 상화는 차마 최호사나 미란의 어머니에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란인 최호사는 얼른 상화의 말을 끊었다 됐어요 아무 말도 말아요 상화는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절 위에서 한 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절 위에서 남아주실 순 없나요 그런 미란을 혼자 남겨둔 채 방으로 돌아와 버린 자신을 그녀는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었다 분명 그때의 상화는 자신의 아픔에만 빠져서 미란을 돌볼 수 없었다 단지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한다면 아픔만 있을 뿐이라고 자기는 자신 없노라는 무능한 도피만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란이 절대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니 너의 죽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결국은 내가 상화는 더 이상 채어사나 미란의 어머니를 마주 대할 수가 없었다 사진 속에 미란이는 차갑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밖은 겨울 준비를 하는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찬란했다 낮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선명해지는 자신의 의식에 상화는 미친 듯이 술을 부었다 잊고자 하는 노릇이 아니었다 죄책감을 덜 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그에겐 아무것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았다 미란이의 영안시를 지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땅히 몸을 가리고 들어앉아 있을 것도 없었다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나가줄 것을 부탁하는 술집을 벌써 서너 군데 거쳤고 술에 만신창이가 되어 미아처럼 길에 내동댕이 쳐진 모습이 스스로 보아도 우스웠다 상화는 아주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유상화 넌 뭐야 결국 넌 뭐냐 말이야 한 여자에게 준 사랑의 아픔으로 인해 너는 너는 가슴을 막았고 그 가슴을 파고들려 하던 여린 마음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했어 남의 부인이 된 여자에게 준 사랑의 아픔이 내 주위에 사람을 지치게 하는 아픔보다 더 크단 말이냐 가난 가난 가난도 좋다 가난이란 것이 널 절벽으로 몰았을 때 넌 뭘 했지 넌 남을 파는 어머니의 돈으로 그림을 그렸었어 그것이 가난에 대한 도전이었냐 넌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거야 그리고 복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시내를 버렸던 거야 너의 가난이란 항상 비상적이고 안일한 은신처였지 넌 그 속에서 그림이란 그럴 듯한 이유로 자신의 무능을 호위받고 싶었지 마치 그림이 너의 모든 절망을 구원해 주는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난 널 감추기 위해 또 무엇을 할 텐가 말해봐 넌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 불을 켜보니 3시 반이었다 형근은 불안해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고는 손으로 머리를 빗으며 길가로 나왔다 거리엔 차가 드물었다 강남경찰소로 갑시다 형근은 믿을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해서 오피스텔로 전화를 하니 아주 짐을 챙겨서 나갔노라고 하기에 전해부터 계획했던 여행을 떠났으려니 생각했다 술에 만신창이가 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말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그동안 상화가 많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에 저욱이 안심을 했고 태준과 미란 그리고 최호사께 감사했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생활을 되찾은 듯한 상화를 볼 때마다 형근은 반갑고 기뻤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길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전화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유상화 씨 맞습니까 예 요 앞 병원 응급실에 옮겨 놓았는데 의식불명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자기도 술 먹는 사람이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 경찰관은 현금과 상화를 아주 싸잡아서 시정 잡배나 되는 듯이 취급을 하였다 이런 시간에 그곳에 올 정도면 볼장 다 본 인생이라는 듯한 어투가 기분을 몹시 상하게 했지만 우선은 상화가 걱정이 되어 별말 없이 일러주는 대로 병원을 찾아 나섰다 링게를 꼽고 있는 상화의 얼굴은 생명이란 모조리 증발되어 버린 듯 창백하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현금은 간호원과 당직 의사에게서 주의사항을 듣고 다시 상화에게로 왔다 8년 전 상화가 떠나기 얼마 전에 그의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 듣고 그를 찾아갔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뒹구는 술병들 속에 누워 있었다 한 손에는 그의 어머니 사진을 들고 그날이 아마 그의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온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었다 현금은 상화의 숨소리가 거칠게 뿜어지는 것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미란이에게 물어보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군 날이 밝으면 미란에게 미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상화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거의 9시가 되어서야 깨어난 상화는 형근이 와 있는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형근은 학교에 출근이 늦어지겠다는 전화를 하고는 상화를 따라 나섰다 상화야 대답도 없이 앞서 걷기만 했다 형근은 형근은 뒤쫓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미란이가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란이가 죽다니 설악산으로 날 찾아왔었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근은 미란이 왜 설악산까지 상화를 찾아갔는지 알 것만 같았다 그리고 상화의 대답도 미란인 내가 죽였어 상화의 주먹이 힘주어 쥐어지며 바르르 떨렸다 상화야 힘없이 언덕을 내려가는 상화의 우도시 깃발처럼 펄럭였다 화장지에는 그 특유의 냄새와 탁한 바람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전까지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며 살을 퍼비며 숨소리를 나누오던 사람의 마지막 체온이 담긴 한 줌의 가루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멍하니 있었다 상화도 그 중 한 사람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도 당돌하던 미란인 너무도 가벼웠다 상화는 상자를 받아서 미란 어머니에게로 갔다 상자를 조용히 쓰다듬는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상화와 현근은 강뚝에 서서 최여사와 미란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는 먼지 같은 것을 아니 그냥 빈손을 강무리에 펴는 것 같았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가버리는 것이었다 차가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3일 동안 도무지 말이 없던 미란의 어머니가 상화를 불러 세웠다 유하백 차악 하지 말아요 난 유하백을 원망하지 않아요 미란이는 사고였어요 미란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상화의 손으로 전해졌다 출국 준비를 마친 상화는 3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환속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상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동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태준은 자리에 있었다 저 오늘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폐만 끼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건강해야 돼요 유하백 태준은 정작 자신이 그에게 하고픈 말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그가 알아주길 바랬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임을 다시는 그의 목소리조차도 듣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제떠리가 있는 모퉁이로 가는데 최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여사님 상화는 최여사를 보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유하백 술 많이 마시지 말아요 건강해야지 좋은 그림도 그리죠 최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최여사님 너무 큰 죄를 짓고 갑니다 그런 말 하면 못써요 미라니 엄마는 유하백 걱정을 얼마나 한다고요 미라니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서로 가족같이 지내도록 해요 자주 연락하고 나도 그쪽 가는 길이 있으면 들를게요 출입구로 들어가며 상화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최여사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눈발을 얼굴로 받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쓸쓸한 웃음이 허공을 가르는 비행기 소리와 함께 퍼져나갔다 김윤희 작가의 말 사랑은 강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가을하늘처럼 투명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사십을 넘게 살면서도 내 자신의 기나긴 시간들에 오히려 얼음판의 칼날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며 그저 그 순간을 지나기에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기껏 일년을 걱정했던 내가 벌써 몇 해를 지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해를 숙제라도 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며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의 의미를 피워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수의 가을 문턱에서 삶에 대해 확고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성급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상화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속의 절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따뜻하게 감싸길 바랍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난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었고 사랑의 선택을 스스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의 용기없고 무능한 모습에 외면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 속의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정연만큼이나 절망이라는 감추어진 덫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작게는 한여름에도 반팔을 결코 입지 않으려는 사람에겐 그의 가느다란 팔이 절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어하며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마음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보다 은밀하고 거대한 것이어서 누구나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란 이렇게 작은 것에도 절망하는 것임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강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언제나 흔들리는 촛불이기도 합니다 우린 사랑 앞에 서 있는 절망을 숨김없이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이 강함을 시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혼자 사는 이는 혼자 사는 자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1989년 9월 11일 김윤희 네 이렇게 총 323쪽의 장편 소설을 우리 방구님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전편까지만 해도 미라니의 적극적인 태도에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긴 장편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신 우리 방구님들 감사드리구요 또 다른 장편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 주인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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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 Bug